선모의 보따리, 명태균, 이분의 미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토사굽행이라는 거 있잖아. 그거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 명태균이라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자기가 토사의 굽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거를 지금 인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와 같은 과야. 과라는 거는 명리가 됐건 뭐가 됐건 나름대로 수행도 있었고 공부도 되신 분이 정작 자기 거를 못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초지일관에서 밀고 나갔으면 보호해주고 커버해주는 사람도 있을 텐데 지금은 다시 번복을 하고 반복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누가 되겠어. 희생양에 희생을 제일 크게 치를 사람은 아마 그분이겠지. 그렇다는 거는 아마 그분도 옥살이 좀 하시지 않을까 싶어. 아 명태균이요? 응. 희생양이 되실 거야. 질하지 않을까? 지금 현 정부에서 현 정권에서는 안 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는 무조건이지. 그러니까 이분이 좀 현명한 분이라면 분명히 자기도 정권이 바뀌고 그걸 인지를 했을 텐데. 그래서 다음 정권에 거기에 맞추는 게 맞는데 현 정권에 뭔가 이 사람도 뭔가 크게 뭐 최잡힐 짓이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 바뀜이 결과적으로는 더 큰 희생이 되실 거라는 거지. 명태균씨가 근데 참 몇 살이었지? 나이너지야 뭐예요? 참 현명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재갈량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인데 정작 자기 거를 못 보고 계신 것 같아. 못 보시니까 지금 이렇게 이런 행보를 하고 계시겠지. 아무튼 그분의 향후 내년, 내후년 미래는 좀 많이 안 좋다.